이어서 총선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. 민주당 서울 강서갑에서 벌어진 이른바 조국 내전에 이미 낙마한 정봉주 전 의원이 가세했습니다. 당 지도부는 금태섭 의원의 도전장을 내민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지역구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윤나라 기자입니다. 조국 백서 지필에 참여했던 김남국 변호사는 당 일각의 만류에도 서울 강서갑에 공천 신청서를 냈습니다. 그러면서 지역구 현역인 금태섭 의원을 향해 B급 정치는 안 했으면 한다고 다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 강서갑에 도전했다가 이미 낙마한 정봉주 전 의원도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이 김 변호사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검찰과 싸울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냐며 가세했습니다. 금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. 이른바 조국 내전이 격화하자 이해찬 대표는 금 의원과 김 변호사 모두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둘 다 잘 쓰는 방안을 찾겠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. 김 변호사의 지역구를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는 겁니다. 서울 영등포 의뢰선 신경민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격려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경선 상대인 김민석 전 의원은 덕담까지 팔아먹는 질 낮은 선거운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.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환자들이 지난달 말 다녀간 종로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지난 6일 방문한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늘 감염 여부를 검사합니다. 이 전 총리 측은 아무런 증상은 없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SBS 윤나라입니다.